그리스도의 약속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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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그래서 오해하는 분들이 다락방에는 기독논만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과연 그리스도는 이때만 오신 것입니까 영세 전부터 약속되었다가 그때의 드러나신 바 되어서 세세 무궁타로 지속될 것이죠 40쪽입니다 41쪽이죠 성경은 두 가지의 중요한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 1장 27절 창세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 하나님 만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리는 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 이리로 가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신 내용 이건 하나님이신 방향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내용과 방향 하나님 만나는 길 신분 하나님 누리는 길 권세 권세 하나님 만난 인마누엘 그렇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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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고 그리고 항상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의 내용은 출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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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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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용으로 전도선교라는 방향으로 그 내용으로 전도선교라는 방향으로 가져가셨어요 신 목사님 신 목사님 복음 도표 하셨던 메시지 내용과 방향으로 내용과 방향으로 성경은 이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 운동 내용과 방향이 있다고 말이죠 내용 없이 방향으로 가려면 큰일 납니다 내용은 있는데 방향을 놓치면 물이 썩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 생명 여기는 예수 능력 그래서 41쪽에 다락방 마크를 보시면 됩니다 다락방 마크가 이 다락방 마크가 이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다락방 이 다락방 그리고 다락방 이 다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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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락방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세계보 그리스도로 세계보 이 강의 이 강에서는 이 강에서는 전도자의 삶 예수 예수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많이 표현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43쪽입니다 그리고 43쪽 41쪽부터 47, 49쪽까지는 루트시 닷컴 이라는 우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41쪽부터 47, 49쪽까지는 다락방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그동안 들은 메시지와 이걸 들으시면 다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6쪽 같은 것을 여러분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47쪽 49쪽의 다락방 전도운동의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유광수 목사님을 중심에서 부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47년도에 1987 센터던 파스터류 그리고 부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보금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벗어나서 많은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 동삼제일교에 부임한 유 목사님 요원훈련을 주일 모든 모임이 마치고 난 후 밤 10시 반에 핵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오일 시간을 주목해 주십시오 주일 밤 10시 30분이었어요 이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목사님들은 예배 끝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 모든 직장인은 월요일부터 출근할 준비를 하면서 쉬어야 될 시간 이 시간에 모인 거예요 쉽게 모일 수 없는 시간 그러나 자기만 결정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간 나만 결정하면 되는 시간이 이 시간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결정하기 참 어려운 시간 부교육자 중심에서 몇 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2부에서 2부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 광고하거나 종이 돌려서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듣고 이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서울에서도 부산까지 다섯 시간 차를 타고 내려가서 듣고요 이런 시간을 맞춰서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많아서 요만한 방에 한 천명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한 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숫자가 정해졌으니까 미리 가서 자리를 맡아놓는 거예요 저는 94년도에 처음 다락방을 접했는데요 이때 모이는데 일찍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일찍 가야 되냐 그랬더니 다섯 시가 되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밤 10시 하는 모임을 오후 다섯 시만 되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임들마다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 다 마치고 교회에서 밤 10시 반에 여기로 참여하기 위해서 다섯 시에 도착하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아마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훈련을 받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밤 12시 넘어서까지 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모여져버렸어요 보금 듣는 것이 너무나 좋고 보금이 나를 살리고 너무나 당연한 보금 그렇게 하나님이 주길 원하셨던 보금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면서 목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렇게 모여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들 가운데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락방하는 교회로 옮기는 이들이 왕왕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동삼제일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시기를 하면서 문제의 삶을 시작했죠 거기 보면 93년도에 전국의 다락방 전도학교 시작 나와있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반대가 오히려 전국으로 가게 되는 길이 되었고요 97년 9월 10일 97년 9월 10일 대한예수계 장르의 전도총회 창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97년 9월 10일 원래 전도운동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교단을 절대로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교단은 시간이 지나면 교권화되기 때문에요 정상적으로 신학을 다한 목사님들이 여러 교단에서 제명되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각 교단에 있었던 목사님들 가운데 다락방 전도 등에 참여한 목사님들이 그 교단에서 제명, 면직 제명 출교되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면직이라는 것은 목사직을 자르는 것이에요 제명은 교회 평신도의 명부에서도 자르는 거예요 출교는 앞으로도 예수 믿지 마라 앞으로도 교회는 들어오지 마라 우리는 흔히 일컬어 3종 세트라고 했어요 이 다락방 교사님들이 이 3종 세트를 받았어요 그 섬기등교에서 갑자기 쫓겨나는 분들 나왔고요 저는 원래 배경은 감리교 신학을 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면직 제명 출교 이런 게 없어요 감리교단은 파손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도 등 때문에 어쨌든 여러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저를 불러서 가게 되었죠 교단과 어른 목사님들이 하지 말라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어른 목사님들께서 저를 안수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안수주신 게 맞다면 다락방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몰라서 그런 줄 알고 회개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94년도부터 이 말씀이 복음과 성경에 전혀 위배되지 않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아 그건 들을 것 없고 어른들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교단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제명이 되면 말하자면 교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의 적이 있지만 목회자는 노회의 적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 호적이 없어진 셈이니까 해외를 간다 우리 자녀들이 신학교를 간다 할 때 갈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전도운동만 하려고 했는데 교단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그렇게 500여 명의 목사님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교단이 밖에서부터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 이후 뒷부분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51페이지를 보시면요 전도운동 안에는 언제든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로컬처치와 파라처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사실 이 패러그랩은 이 원리와 같은 선상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지키는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로컬이 되어버리고요 복음이 마구 가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파라쪽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A가 교회입니까? B가 교회입니까? A가 교회예요? B가 교회예요? A도 교회, B도 교회 A도 교회, B도 교회 그러면 성경에는요? 로컬처치, 파라처치 나누어져 있습니까? 개념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태로는 나누어져 있지 않았었어요 복음이 하나님이신 방향을 갖지 못하니까 정체되버리면서 로컬로만 가버린 거예요 왜? Because in terms of the gospel, they couldn't really grab hold of the content that God gave to us and that's why many people, they just tend to lean on to this 파라처치 로컬은 특징이 전체이기 때문에 회의에 통해서 민주주의가 교회의 기본 방침이 됩니다 다수위에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회의들은 다수위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수위에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동도 안에도 조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들로는 로컬처치가 있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제명되면서 노회, 총회, 대회가 형성되는 로컬처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언제든지 역사를 따라서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전동도 안정에 발판은 될 수 있지만 실제 장은 여기가 아니란 말이죠 구원받을 용어는 여기에 다 있는 것이죠 노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우리 다락방 안의 조직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혁총회는 로컬처치입니다 세계보고마 전도협회는 파라처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상임위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여러 시스템이 있고요 우리 다락방 안에 세 가지의 중요한 대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를 헹는 대회라고 여러분이 이번에 참석한 월드레멘트 컨퍼런스죠 그리고 매해 2월에 있는 세계선교대회가 있습니다 매해 4월에 세계산업인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을 좀 보실까요 다락방 전도운동을 한마디로 정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가서 제자삼아 너희는 가서 제자삼아 이 세 가지가 전도운동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너희는 일꾼을 말합니다 제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너희는 그 말이죠 인간 예수 육신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한 너희는 그 말이죠 그런 너희가 가서입니다 그 말은 막 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죠 내가 자리하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건 현장입니다 내가 발듣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중 계획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직장에 있다는 이유는 그 직장에 구원 받을 영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한국에 공부하러 유학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 구원 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로 보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영혼을 살릴 복음이 없어 그래서 유학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복음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그 나라와 그 지역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을 영혼이 찾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현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전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깨닫는 현장 여기에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를 예배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제자가 찾아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전달될 때 아니에요 메시지 일꾼, 현장, 메시지 다락방의 3요소입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새 생명을 키우려면 혼자 자라지 않아요 그 새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유모나 엄마가 있어야 돼요 이 새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돼요 그 어린아이에게 줄 수 있는 젖이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줄 수 있는 젖이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일꾼, 현장, 메시지 이것은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으십시오 전도는 내가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 받기로 작정한 영혼을 내게 붙으시는 것이죠 어제는 아닌데 시간표가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의 만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어느 시간표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티모시 교수님하고 샌디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6일 동안에 모임이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까 아까 로컬교회는 썬데이 모임이에요 그러나 파라처치는 평일의 모임이에요 평일의 모임이 셀그룹도 있고 이런 소그룹 모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모이냐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일 때 아마 그때그때 다른가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을 어떻게 갖다 붙일까요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는 시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는 장소를 돌아다니면서요 시간도 바꿔 가면서요 그렇게 하면 생명을 하나님이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받을 영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꾼, 현장, 메시지 이거를 다라빵 전도운동이 성경에 있는 원리를 찾아서 전국과 세계 우리 목사님들한테 유 목사님이 소개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다라빵 이래가지고는 얼른 개념이 안 잡히는 거죠 우리는 오랫동안 로컬처 제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라빵을 한마디로 단어 표현한 것이 이 단어예요 현장말씀운동 다라빵이 뭐냐 현장말씀운동 다라빵이 거기에 써놨습니다 53쪽에 왜 현장이라야 되느냐 현장에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기 때문에 기존 신자가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는데 현장에서는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있는데 현장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아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왜 말씀이라 그러냐 성경 공부는 많은데 성리의 역사심이 없고 신비운동은 있으나 말씀 성취는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 수업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 집중해서 말씀이 잘 찾아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집중훈련 시작한 첫날 기도처 메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치 우리 하루의 일정에 대한 메시지가 기도처에서 계속 나왔어요 첫날 신 목사님께서 복음 도표 관련해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 이거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첫날 기도처 메시지가 뭐였어요? 치유의 세 가지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응답이 문제가 아니고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어제 손태수 목사님 62가지 삶에 대해서 포럼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기도처 메시지가 뭐였어요? 어지게 기회다 22가지 삶을 요약하면 오직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기도처 메시지 뭡니까? 유일성을 찾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전도운동이 방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것을 주길 원하신 거예요 나는 모자란데요 그래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그래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상처가 많은데요 그래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나로부터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죠? 26절 26절 26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살아 만들어서 그들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자 하시고 이 세 그림을 보시고요 일꾼, 현자, 메시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은 너희는 하나님 만나는 길, 현장 살려야 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야 될 현장 이걸 두고 세계복음화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현장 말씀 운동 이 다락방이 현장 말씀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 말씀 운동 잠깐 쉬었다 오해하겠습니다 오케이, let's take a break and then we'll continue after lunch